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못할 사람! 저의 여정 저의 여정 와 잠깐만 이 분 아니야 죽으시면 부활해졌어요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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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나를 죽였어 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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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가 바닷가 라보 나 봤어요 떼야 신이 납니다 아 못 잡았어 라보 스프링 하나 있어 어? 아잇 왠지 스프링 군대 하나가 뭉쳐서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안에서 대기 타고 있어요 애들 장비 파괴 장비 파괴 건물 위에 건물 위에 아..뒤에 옥상해 뒤에도 있네 어? MBT로 아..뒤에 옥상해 어우 조명있다 설치합니다 지금 쥬쪼고 들어가요 위로 걷기 진짜 무자비한 녀석들 알파 어떻게 됐나요? 알파 체도 없구나 뭐야 끊나? 아 1,2,3,3 어 이거 이걸 이렇게 이기네 똥싸개 똥싸개 똥싸개가 너무 많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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